오빠 지금 이렇게 남은거 오빠 지금 남은거 아니 그게 아니라 발을 한 번쯤 줄여 볼게 아프라고 이렇게 하고 뭐 찍으라고 하면 찍으러 앞으로 가봐 아우 시원하다 시원한 샌루이스 호텔에서의 아침이야 니가 이렇게 줄여 한번 아니 오빠처럼 오빠 하는거 봐봐 아니 오빠가 찍으라고 하면 찍는거야 아니 오빠가 찍으라고 하면 찍는거야 아니 오빠가 찍으라고 하면 찍는거야 아니 아니 주식도 달라서 그럴 수도 있어 아니 엄마꺼 엄마꺼 엄마꺼도 이거 잘 되네 그래 청소차가 왔나 청소차 소린가 엄마꺼 신아야는 확인할 수 있어 하연아 먼저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만 연속하면 다 잘 돼 우와 우와 빨리 그걸 연속하면 돼 오 7살 오빠가 되게 잘한다 줄넘기 우리 2학년때 했었죠 하연 오빠 9살때 아홉살때 아홉살때 7살때는 없었잖아 7살때는 없었 아홉살때는 없었지